그뿐인가 급한 용무가 있어 건너 마을에 갈라쳐도 안마 마! 동행새를 내란 말이야! 기어이 손찍옵니다 한 대는 기본 두 대는 필수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 호랑이들의 행패 어떻게 사자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슬금슬금 느는 건 눈치밥이야 그저 오늘도 무사히 어느새 궁포로 다가오는 이 발소리 호랑 호랑 호랑이가 아야 아야 맹수채통 타던지고 도망치는 꼴이라니 이렇게 보니 대략 안쓰럽기까지 안 돼 호랑이 앞에 옴짝달싹 못하는 사자들 내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을꼬? 아무리 혼쭐 내도 소용없고 사육사한테 혼나는 날이면 그들의 행포는 더욱 늘어만 갈 뿐